1. 요한복음 8장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도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가르침을 받았고 저녁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경우는 그분들과 함께한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소리와 그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성격을 봉독하고 설교가 나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짧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sin no more devil works.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왕성하게 천사로 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활동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종된 사람들은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모시고 살기에 그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여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45절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어지지 않는다와 믿지 못하겠다는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누구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 자신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것은 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하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그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불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못하신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탄의 계절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고 없어서.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내 안에 있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멘